다시 해보시죠 모자로 찍는거 아니죠? 하핰 Behind 너무 무서워 오우 목에 오우 오우 잘 나왔어. 잘 나왔어? 아 목이 더 이상하지? 대칭 맞췄어 대칭 맞췄어 자 마지막으로 얼굴 해주세요 얼굴을 지금 타투하는 생각하고 지금 하고있어 타투! 그 정도의 고통이 있다는 거죠? 지금 그냥 뭐래 해 아직 웃기게 하려고 했는데 못잠깐 그냥 아 나 모래 모래는 아프지 아니면 코 코 끝